돈 많이 안 들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음식 첫째 효고버섯 효고버섯은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무기질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에리타데닌이 들어 있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질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질환자들에게 육류 대용으로 좋은 음식입니다. 둘째 무 무는 탈륨과 인해 함유량이 매우 낮고 신장위복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많습니다. 특히 설포라파는 혈압을 조절해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셋째 양파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고 항산화 작용 및 인유작용을 합니다. 넷째 메밀은 비타민 b 마그네슘 철분 및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고 노틴이라는 성분은 인유작용에 도움을 줍니다. 다섯째 오이 오이는 칼륨이 적게 된 채소이며 오이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. 오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아줍니다. 신장 기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 칼륨인 단백질 라트륨을 잘 조절 섭취하여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.